스크프 음... 으윽 뭐야 이거. 전에 올라온거 아니야? 엽사 뭐하용 허 슈욱슈욱슈욱, 방룡이형 찌, 뭐야 이거 고무고무 펀치로 얼굴 막고 있는 거야, 이거 어무가무~~ 총총총총 어... 노래방 마이크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먹었다 흐흐흐흐흐흐흐 씨발 이거 이거 어떤새끼야 대가커많이라 하는거야? 이거 누구야 아니 얼굴은 난데 누가 자꾸 대가커많이로 이래 하하 나 진짜 태랜 와우 친구 널 뚱땅이 아저씨야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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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시발 야 누가 만들었냐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아 존댓기네 진짜 아니 뭐야 이거 너무 완벽한데 이거? 이거? 나 이거 원본 기억이 안나 이거 아 이거 그거 포테이토 얘 얼굴이 기억이 안나 아 뭐지? 아 기억나 웃기네 아 미친 나 안저래 암호야 아 괜찮네 아 이것도 웃겨 내가 의도한건 아닌데 이걸 위에 의를 보고 이거 같지 않냐 하면서 이걸 가져온거지? 어떻게 이걸 가져온거지? 참 이것도 웃기고 이거 이것도 아 이것도 진짜로 된거거든 이것도 몇년 된거야 4년? 4년인가 된건데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어 이거 룰렛 처음이자 마지막 룰렛 시청이랑 같이 밥 먹기였나? 무슨 막 투데이션 룰렛 여장이었나? 어어 오늘은 엽사의가 왜이렇게 웃겨? 어? 이게 왜 이렇게 웃겨? 뭐야 뭔 좀 더 웃기네 이거 얀델의 전맥특허 표정 얀델의 전형적인 표정과 손짓인데 아 이거 뭐 갑자기 튀어나와 이거 뭐야 아 이때 그거 이때 깨너함 때 제너님하고 했던 깨너함 때 이때 딱밖 밀었을 때 빡진수 때 왜 그랬냐면 너무 더운 거야 겨울인데불구하고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냥 내가 빡빡 밀면은 좀 잘생기지 않았을까 밀었거든요 내가 다신 안 밀잖아 다시는 다시는 아니 배경사진 찾으려다가 엽사를 봤는데 진짜 엽기네요 제 얼굴도 엽긴데 왜이러세요 대체 왜이러세요 아 왜이러세요 왜이러세요 무서워 어이가 없네 어이겁네 아 이거 뭐한거야 이거 민수얼굴 왜이러 민수얼굴 왜이러 이거 뭐야 누구 뭐한거야 이거 무서운게 뭔지 알아? 여긴 위로가 있고 여기는 북동쪽으로 가고 있어 이게 누난히 돌아갔네 이거 아 맞아 이런 때도 있었지 이때 아이장 허쉬 레전드 그 찍었을때 아 얘들 2년 전이야 이거 아 작년인가?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지? 첫 팬미팅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진지하게 말하는데 나 이거 꾸민거야 진심으로 말하는데 나 이렇게 해보면 잘생겨보일줄 알고 꾸미고 나간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이렇게 조그러보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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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거? 눈 나 맞냐고? 나 맞아 나 눈 이렇게 힘주면은 세모가 돼 눈 딱 이렇게 힘주면은 여기에 딱 이제 잡히면서 세모가 돼 눈이 눈 다 웃기네 근데 이때는 좀 이상하다 이게 훨씬 낫다 이거는 좀 좀 병진 같네요 이게 훨씬 낫네요 예 투표해 시발로마아악! 시발로마아악! 투표하며에에에에에에에에 뭐여? 아 하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지발로마아악! 더 이상 주인공이야... 이벙인데 지에에엑을 좀 더 해냈어 지금 시작해드려고요 기대도 지eter 치고 가야겠지 자구 가야겠지 이 날씨는 이 날씨는 아 매우 아날로 그 날씨는 이준께다 기다리다가 보라 화면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